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입학공보봉사단 장수웅, 보주연입니다. 지금부터 빛나는 내일이 있는 광주대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지리적 위치, 진로품 취업, 장학 혜택, 대외인지도,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위치입니다. 광주대학교는 광주광역시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권인 충장로까지 1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 사진은 광주대학교의 전경사진입니다. 광주대학교는 캠퍼스가 아름다운 학교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광주대학교는 통학하는 친구들을 위해 광주 전 지역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먼 버스라는 어플을 통해 실시간 도착시간과 운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남학생은 매원관, 여학생은 사임당관이 있는데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신청만 하시면 전원 입사가 가능하십니다. 기숙사 관리비는 학기당 식비를 포함한 약 100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며, 냉난방 시설 및 인터넷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페, 편의점, 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기타 편의시설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해 대학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기업체 추천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빕스는 1단계 진로 설계, 2단계 자기개발, 3단계 실무능력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 취업에 대한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학부 교수님은 물론, 대학 일자리센터의 취업 전담 교수님들 및 컨설턴트 선생님들의 직접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개인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대학교는 학과별 최고의 실험 실습실을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기업체 협력을 통한 공통 실험 실습실을 공유하여 자연스레 취업까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학습환경과 취업,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각 건물별로 최신식의 스터디실, 취업카페, 창업카페 및 모의 면접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모의 면접과 취업 특강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실습기간 등에 교수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주대학교 취업률 현황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3년 평균 취업률은 63%인데요. 광주대학교는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학예택입니다. 광주대학교는 재정이 튼튼한 청년대학입니다. 등록금 대비 50% 이상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60%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대비 50%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54.5%이며,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재학생 3분의 1이 넘는 37.4%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학 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수능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4과목의 평균 등급에 따라 등록금 면제 및 추가적인 학업장려금을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40만원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간호학과는 별도의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성적 우수 장학금부터 자격증 장학금, 프로그램 참여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꼭 광주대학교에 합격하셔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대학교의 대외 인지도입니다. 광주대학교는 교육부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정책 등에 계속해서 선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되는 많은 예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꾸준한 학습시설 개선 및 교육장비 확충은 물론, 많은 재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통산자원부 등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선정돼 운영되어지고 있어,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계속하여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대학교 학부과 소개입니다. 광주대학교는 보건복지대학, 문화산업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4개의 단과대학 안에 총 39개의 학부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가지 카테고리로 묶어 각 학부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률 우수학과입니다. 패션주얼리 디자인 학부부터 물류무역학과까지 총 10개의 학부과들이 70%가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사관학과입니다. 먼저 경찰행정학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2명이 경찰공무원에 합격했고, 국방기술학부는 매년 80% 이상이 군장교로 인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통의 유아교육과 또한 매년 많은 수의 졸업생을 유치원 교사에 임용시키고 있습니다. 문원정보학과는 광주, 전남 지역의 전남대와 광주대에만 있는 학과인데요, 교직과정을 운영 중이며 매년 사서직 공무원 및 교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도 다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학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7명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의 안전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고시 합격률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자격증 취득은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간호학과는 2022년 졸업응시생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100%였고, 작업치료학과 역시 90.7%로 대단히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보건행정학부는 전국 평균 합격률을 20에서 30% 이상 크게 상해하여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식품영양학과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학생이 영양사 면허증 취득 등을 통해 기업 및 공무원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재활상담학과 역시 합격률과 취업률 모두 두서의 실적을 보이는 전망학과입니다. 광주대학교는 공모전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건축학부, 뷰티미용학과, 패션쥬얼리 디자인학부의 경우 교수님들의 열성적인 지도로 많은 공모전에 수상하였습니다. 건축학부의 경우 전국대학 건축학평가에서 탑10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광주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지 모집을 통하여 총 1,407명을 선발합니다. 일반학생 전형으로 941명, 지역학생 전형으로 393명, 수급자외 기타 전형으로 73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중 일반학생 전형은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하며, 그 외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광주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한데요. 일반학생 전형, 지역학생 전형, 그리고 수급자외 기타 전형, 총 3회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 학부과는 학생부 교과 70, 면접 30%로 선발합니다. 단, 간호학과, 유학교육과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 우수한 두 개의 영역이 평균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스포츠과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사진영상 드론학과는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일반학생 전형 지원자는 면접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는데요. 면접은 10월 말에 대면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성 및 지원 동기를 묻는 간단한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학생 전형은 광주, 전남, 전북, 소재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및 면접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전형도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및 면접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는 크게 교과 성적 90%, 출결 성적 10%로 구성되는데요.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총 6과목입니다. 산출 등급은 이수한 과목의 등급과 이수 단위를 곱한 값을 전부 합한 뒤, 이수 단위의 합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수 단위의 가중치가 부여된 전 과목의 평균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결은 무단결석 일수에 따라 차등 점수가 적용되며, 지각, 조퇴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가산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수 단위 가산점은 반영되는 과목의 이수 단위의 합이 80일 경우 부여합니다. 일반고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은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진로선택 가산점은 우수한 3개 감옥의 성취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수 단위 표는 화면을 봐주시고, 지역학생 전형을 예를 들면, 진로선택 3개 감옥의 A, A, A를 받게 되면 가산점 30점이 부여됩니다. 광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내신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직접 본인의 성적으로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년도 수시 입시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광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입학 후에 내가 선택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으시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이 희망학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단,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제외됩니다. 광주대학교 입학 상담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료 전화, 입학처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상담 또한 운영 중이 오니, 카카오톡 친구에서 광주대학교 입학상담 채널을 검색 및 친구 추가하신 후 편하고 빠르게 입학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과 젊음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시작! 광주대학교의 학교 소개 및 입학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입학 홍보봉사단 장수웅, 고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